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야 13자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야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야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야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의 망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분하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호세야서를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야를 통하여서 장장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죄로부터 돌이키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우아를 찾으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처음 호세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은 위풍당당한 나라였습니다. 여로보암 이세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군사 어느 하나 빠질 것이 없이 가장 잘나가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때에 마음의 탐욕이 그들 안에서 부릴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함을 맛보니까 더 부유해지고 싶고 권력을 맛보니까 더 권력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서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바아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들 가운데 바아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는 아예 마음을 먹고 바아를 제대로 섬기기로 단단히 작정을 한 겁니다. 나라 곳곳에 바아를 위한 재단을 세우고 바아에게 제사하는 그 난잡한 제사의 방식으로 온 나라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바아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쇄약해졌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을 쫓아서 살기를 시작하니까 왕의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반역이 수시로 일어나고 백성들은 서로를 속이고 빼앗으면서 자기 배에 불리는 것에만 전념하고 그 일을 지적해야 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자기 탐욕을 채우는 일에만 모두가 다 함께 전념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렇게 부강했던 이스라엘은 힘을 잃어갔고 그렇게 힘을 잃으면 잃을수록 그들은 우리가 바아를 제대로 섬기지를 못해서 그렇다. 우리가 더 열심히 바아를 섬기자 하면서 온 나라가 더 극심한 우상순배 가운데로 깊이 빠져들어간 겁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술 때문에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술이 부족해서 죽겠다. 술만 먹으면 살겠다.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알 중독에 걸려서 바알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바알을 더 섬기면 산다고 바알을 더 잘 섬기면 힘을 다시 되찾을 거라고 여기면서 온 나라를 바알의 우상순배들로, 바알 우상들로 가득 채웠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알로 인하여 망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십니다. 너네 그러다가 죽어. 너네 그러다가 망해. 너네 바알이 아니라 나를 봐야 해. 바알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야 살아.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그날이 이제는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제 곧 그들은 아침 구름과 같이 아침 이슬과 굴뚝의 연기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날이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것을 본 아버지가 물길을 따라 달려가면서 자녀에게 구명줄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 줄을 붙잡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노라고 끊임없이 소리칩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 구명줄을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나가는 지푸라기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버둥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던진 그 구명줄이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데도 아들은 그 줄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러다가 결국에는 낭떠러지가 이제는 코앞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냥 꼼짝없이 자식이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 탓도 했다가 자녀를 향해서 소리도 질렀다가 분노와 슬픔과 자녀를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그 속에서 뒤엉켜져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분노를 해서 화도 내셨다가 또 가슴 아픈 답답함에 한탄도 하셨다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려낼 거야 이렇게 외치기도 하시는 두서 없이 마음의 감정을 모두 쏟아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아굴의 기도를 드리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배가 불러서 교만하여 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로보함 2세 때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맛보고는 그들이 교만하여 졌다는 겁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은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광야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번영했던 여로보함 2세의 시대에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가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유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세상 여러 나라의 여인들을 구하고 말과 병거를 구하고 여러 우상들을 구했습니다. 부유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부유함을 맛보면 맛볼수록 더 큰 부유함을 원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이 사실을 이 세상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또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 이 나라를 위하여 아굴에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이 나라가 또 교회가 부유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적인 풍요를 내려주시기를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도 조르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왕을 주었더니 그 왕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부유함과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이제는 오히려 이 나라를 병들게 만들고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앞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은 더합니다. 쌀밥에 고깃국만 먹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교회에는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모든 것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는 평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직도 이 나라가 더 부유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아직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자신이 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나라와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잠원 30장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미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보다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낫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모욕하며 사는 것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더라도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백배 천배 낫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한국 교회 안에서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이 떠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복된 삶은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굴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나라에서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경애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열 사람만 있었더라면 그렇더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아굴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이 이 나라와 이 교회에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꼭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애함은 더욱더 커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아굴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회의 자리에서 아굴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소서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뉘우칠 때가 되어도 한참은 됐는데 이제는 죄에서 빠져나올 때가 지나도 한참은 지났는데 여전히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파묻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으로 나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엄마 뱃속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에야 의학이 발전해서 아이가 나오지 않으면 수술을 해서 그 아이를 꺼내면 되겠지만 이 시대에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가 됐는데도 나오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는 겁니다. 뱃속에 아이의 입장에서야 어두컴컴하고 좁고 험난한 길을 통과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그 길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다가는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 회계입니다. 바로 그 회계의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 태중의 아이가 세상의 빛가운데로 나아오게 될 때 겪게 되는 그 고통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좁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래도 빠져나와야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 무궁토록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40년을 기다려주시고 그 후에는 그들에게 멸망이 임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죄도 밝히 드러내시고 반드시 그것을 돌이킬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때가 된 줄 알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빛가운데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겨내고 죄를 벗어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겨내고는 싶은데 이겨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못 이겨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벗어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웅크리고 앉아서 두렵고 떨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 빨리 나오라고 안 그러면 너 죽는다고 우리를 향해서 윽박지르고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태중에 있는 그 아이들 이제는 죄에서 돌이킬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파묻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내가 속량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구속하겠다는 겁니다. 사망의 재앙도 수올의 멸망도 나는 다 모르겠고 나는 내 새끼 구하는 것만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싸매고 사는 그 죄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장 그 죄에서 벗어나 너 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죄 가운데로 그 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뻗어 우리를 건져 올려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뻗으시는 그 손을 붙잡는 겁니다. 어둠 속으로 죄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드시 떠올려 주십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그러면 이기지 못하던 죄도 떨쳐내지 못하던 악한 습관도 이겨내고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빛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죄를 이겨내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취하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죄로부터 일어나 빛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주님 이 땅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아굴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이 이 나라와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꼭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을 찾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찾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아굴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더 풍족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이 기도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부유하게 되고 더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라도 주님을 찾는 것이 복이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더라도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불러서 주님을 떠나갈까 염려하는 것이 이제는 이 시대에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모욕하고 떠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배가 불러서 주님을 떠나간 것이 이 나라와 이 나라 이 교회의 실정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은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더 달라고만 구하는 기도가 이제는 멈춰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멈춰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빼앗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욕하는 마음을 빼앗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도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 자만하는 마음을 빼앗아가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경애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정말 주님을 경애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이 나라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하여 모든 정책과 모든 법안들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라의 땅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13절 14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었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홀의 권세에서 성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홀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리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주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빛가운데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주님의 손붙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여 져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빛가운데로 나아가는 나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다 아프고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impNow